올해 분양시장이 악재와 호재 간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면서 건설사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지만 고금리와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청약 불폐로 꼽혔던 서울 등 수도권 지역까지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시장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던 올림픽파크 포레온 정당계약에서 일반 분양 물량 1,400여 가구가 미계약으로 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사의 분양 계획에도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주택 공급 물량도 축소되었는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분양 계획 물량은 14만 7,136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분양 계획 물량에 비해 27.9% 감소한 수준으로 예정 물량은 전년에 72% 규모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규제가 대폭 완화됐지만 고금리, 미분양에 따른 우려로 분양 목표를 보수적으로 내려잡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만큼 지난해 잡았던 분양 계획을 올해로 연기하거나 철회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